뭐해요? 깼어요? 이거 다 끼워야 되는데 깜빡 잠들어서. 그냥 둬요. 내가 끼우면 돼요. 그건 내 성격상에 응납이 안 돼요. 승부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깔끔한 성격이라. 뭐 밥값도 해야 돼 뭐. 밥값 충분히 했네요. 덕분에 할머니가 꽤 오래 깨계셨어요. 아직도 잠 많이 주무세요? 네. 병원은? 갚는데 별 이상 없대요. 핫도그 장사 그만두시고 잠이 는 거 보면 심리적인 문제 같아요. 평생 일하시다가 갑자기 쉬면은 그러실 수 있죠. 다시 가게를 내드려야 하나. 그 가게 내가 내드리면 안 돼요? 상무님이 왜요. 내도 내가 내드리죠. 달미 씨는 아직도 내가 많이 부담스럽나?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. 달미 씨가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하는데. 당연히 생각나죠. 제일 먼저. 아이고 그만 먹어요. 이거 먹으려면 좀 골고루 먹든가.